안녕하세요 함비티비입니다 오늘 마크 제이콥스 백을 한번 개봉해보는데요 미니백입니다 한번 잘라구요 이거 어떻게 하지? 이쁘죠? 귀엽죠? 사이즈가 귀엽습니다 사이즈도 딱 손바닥만 하거든요 어떻겠어요? 네 지금 개봉중에 있습니다 선배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줬습니다 반은 강제로 반은 강제로 사줬습니다 이것도 빼고? 네 이걸 달아요 그럼? 네 반대쪽도 반대쪽도 일단 제가 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귀여운데요? 귀엽나요? 네 여기까지 함비티비가 마크 제이콥스 가방을 선보였습니다 안에도 한번 볼까요? 네 오 이제 들었네요 다 빼야겠네요 응 빼야지 아 이게 통으로 들었네? 어떻게 빼죠? 뭐 한쪽은 벌려서 빼야지 뭐 들어봐 그럼 네 이렇게 우선 소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